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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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누나 안에서 예식 있잖아요. 요대로. 요대로 하라고? 왜냐면 누나랑 하는 거니까. 진짜 웃기네? 너무 웃긴 거 아니야? 이걸로 찍는 거야? 이렇게? 내가 나랑 찍는 거야? 어? 맞아요. 두 번째. 트위트. 안녕하세요. 어디에 있습니까? 쪼금 위에 있어요. 아 쪼금 아래. 가면 그 정도? 끝났어. 한 나와? 아니요. 나올 거고. 이거 니네가 만들었어. 애들이 다. 왜? 왜 많이. 단무지. 아래. 아. 침. 아.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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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생했어. 아니에요. 고마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. 둘 다시 하나. 안녕하세요.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? 아까 우리 화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좋았어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미연 역을 맡은 한유주. 저희가 이번에. 그리고 오늘 1등에게는 선물이 있어요. 보여주세요. 됐어. 딱 좋아. 시작. 어머 세상에. 진짜 시험지야. 이게 인원이. 아! 아 인원. 뭐냐. 그림 그렸어? 뭐야 여기. 네 설명해 주겠지. 55점. 35점. 45점. 45점. 부끄럽네요. 좀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 3의 택 하나. 싱크로율은. 글쎄요. 한. 꽤 그냥. 무던하기도 하면서 은근히 좀. 예리하기도 하고. 네. 촉이 좋아. 네. 좀 발달된 것 같아요. 무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아 잘 될 것 같아요. 왔어요. 하나 둘 셋. 저희는 우빈 팀입니다. 선생님 웃음이 터지지 않아. 이게 재미있지. 제일만 이거를 할 줄은? 아 야 야 야. 아 진짜. 옛날 다 해고 다 했어. 지금도 하는 거야. 한 번 봐요. 하나 둘. 하고야 말았다. 너무 멋있어요. 그거 이따가 한 번에 다 같이. 네. 네. 좀 더 안전하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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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아주 좋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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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한 마디 네 좋습니다 마지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 못해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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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을가지 말고 빨리 가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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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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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엄청. 엄청 좋다. 진짜 예쁘다. 폴라 느낌. 그치? 우와. 오. 이것도 예쁘다. 얼굴. 나온 거. 전 실장님 사진통 너무 좋아. 아 나 진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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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번엔 쭉 다 한 거 같아. 네. 그렇지. 아 이거 너무 압도적이라 뭐. 뭐해. 뭐 없어도 된 거 아니지. 어 지금 좋아요. 오케이. 좋습니다. 네. 뭐야 죄송한데. 오케이. 오케이. 하나. 셋. 와 이거 진지행이라는 얘기 못하겠다. 이게 걸린다. 아니 왜 그러는 거야. 오빠는. 너무 잘났지? 너무 잘났어요 언니. 오늘 컨셉 대박인데요 언니. 응. 오늘 파리지행이야. 파티. 오늘 파리지행이야. 저는 영희. 힘들다. 힘들다. 오, 1박 2. 네. 가자. 네. 네, 여보세요. 된 거 같아요. 근데 그게 잘 맞는 거 같아서. 좋던데요. 흑백 사진 아주. 괜찮았죠? 감사합니다. 오늘 밥 먹어도 되나요? 두 끼 드세요. 세 끼 드세요. 역시. 어, 밑부분은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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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먼저 하자. 전국을 한 번 먹어줘요. 배고픽 좀 먹으셨나? 편지도 있네요. 새틀 먹으라고. 땡큐. 안녕하세요. 무빙에서 임희연 역을 맡은 배우 한효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더 나오지 않았나? 뭔가 좀 느끼는 살짝. 더 나오고 싶지 않았을까봐요. 그거보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 좋아 좋아. 너무 많네. 진짜 많네. 카메라가 있습니다.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. 요즘 세대의 그거네? 응 나도 한번 해봤어. 요즘 자신의? 응 이거 좋다. 이런거. 뭐가 왜 이렇게 떨려. 엄청 많다는데.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어. 저쪽에서. 저만은 아래쪽. 이런게요. 전국에 있는 앞에서. 저쪽 보지가 혹시 있을까요? 모든 것을. 다 보입니다. 기장님들 다 보고 다 들립니다. 완벽합니다. 혀지씨 고마워요. 네. 네, 세 분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다시 모셔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 아래쪽으로 자, 재생! 재생하셔야죠! 재생! 무빙 파이팅! 마치고요. 이제 저희 무대... 안녕하세요. 무빙에서 이미혁 역을 맡은 흥혜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파이팅 해주세요. 아, 너무 잘했어요. 지금 그 어머니 형을 맡은 효주 씨가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이정화 배우가 조금은 긴장할 수 있잖아요. 효주 씨가 한 말씀 해주세요. 아들 화이팅! 인사드릴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저거 뭐예요? 재생님에서 가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? 이거 사는 데 접혀있어. 잠시 후에 맛있어. 모빈 가방? 노트랑 そして wohシルク 귀여운 마트 이 노래는 아이스팅 그리고 아이스팅 편의점 아이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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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녀의 jewelry 여기서 구요 피곤한 넌키스 피곤한 넌키스 차례 천장 신용 Aku 여자언니? 아니곤 boots Therap Init Tier 오 소아! 눈물을 내고 있어서 눈물을 속들고 내게 될게요 팀을 성공합니다 이 중 백북 네? 또? 라디오 백북 우리 팀입니다 와아아아아아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